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disks불inding details. 그리고 좌석은 저를 기준으로 해 보셨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난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판사무소에서 가기 때문에 저쪽에 있으시면 제가 돌아서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판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소리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판사 시작해서 끝날 때 같이 끝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내용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적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무진장에 적어서 집에 갔어요.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내 글씨인데 이걸 왜 적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많이 적어봐야 무의미하다고 그랬죠. 기본서 나오면 걔 갖고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용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책을 또 사거나 하는 그런 불상사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있는 것도 자기 것도 지금 다 소화가 안 되는데 계속 책만 수집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료를 수집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곤란하다고요. 있는 거라도 잘해주세요. 있는 거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학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서의 내용은 다 비슷한 거예요. 줄거리는. 부동산학교로는 기본적으로 번역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목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줄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죠. 똑같아요. 굳이 그런 거에 시간과 또는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렇죠? 있는 거라도. 오늘부터 가셔서 한번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읽어보면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는 체킹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나중에 기본서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듣죠.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처음에 들을 때보다. 그리고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나아요.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더 나은 거예요.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반복인 거예요. 반복. 반복을 통해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조금 더 충실히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학원에서 모의고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60점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뭐든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60점이 넘지 않는데 본시험에 가서 60점이 넘겠냐고요. 그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죠.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이거 한 거 기억하시죠? 지도이념이라고. 그 안에서 일반적 지도이념이라고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일반적 지도이념? 응? 일반적 지도이념? 뭐 있었어요? 일반적 지도이념?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했잖아요. 한두 시간 전에 했지만 지금 와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면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박한 양반이 지난번에 무슨 특별 보라스가 나온다는 얘기로 스쳐 지나가듯이 한 3개월 전에 했어도 그거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낯설어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효율성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 봤더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 원칙이라는 게 이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김용진 교수가 얘네한테 얘기하는 이념을 번영을 할 때 원칙이라고 번영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능률성이라는 게 있고요. 안전성이라는 게 있고 경제성이라는 게 이게 세 가지가 김용진 교수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용진 교수는 여기 있는 효율성이 있죠. 이거를 이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성하고 경제성하고 효율성은 포괄적으로 보면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만 김용진 교수는 여기다가 안전성이라는 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능률성 또는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이라는 부분에서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임장활동 이런 거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덜컥 계약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물건 진짜 좋은데 이 가격에 나오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나왔네. 그래가지고 덜컥 잡게 되면 소위가 한 대로 부동산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서초동 법원 같은 데 가게 되면 민사 소송 걸린 거 있잖아요. 한 60, 70%가 다 부동산 사기 사건이에요. 그게 많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중곡동이나 어린이대공 근처에 가면 중곡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땅을 갖고 있으면 하루가 멀다고 와서 보지는 않잖아요. 일정한 텅을 두고 가끔 한 번씩 가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좀 바빠가지고 한 1년 반인가 2년 있다 한 번 가봤대요. 갔는데 자기 땅을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냐 봤더니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왔나? 그래가지고 가서 집원하고 다시 확인해 봤더니 아무리 봐도 자기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물어본 거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냐? 그러는 너는 누구냐? 뭐 이러면서 둘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유가 있는 속칭 얘기한 대로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양반들이 여기 택지 분양받아가지고 자기가 집 지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없을 때 사자 낀 사람들이 여기 소유관계를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민간에게 분양을 다 해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약하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뭐 줘요? 잔금 주죠.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도 등기부상에는 소유관계 변화가 없어요. 이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하고도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탐이 나고 참 좋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덜컥 계약하면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이 양반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게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세 가지만 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빠져 있죠? 뭐가.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되는 양반이 이걸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추가로. 공정성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하고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평성하고. 그렇게 결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능렬성의 원칙 안에 가게 되면 이전의 원리, 보족의 원리, 분담의 원리, 연결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오래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냈냐면 한 2년 전에 이 능렬성의 원칙에 관련해서 시험 지문으로 한번 유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넣어드린 거고. 1번에 보면 이전의 원리라고 있죠? 능렬성의 원칙에. 거기 보시면 지금까지 인간이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렬화를 추구하는 원리를 말한다고 해놨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중개사무소에 가게 되면 PC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자들이 물건 관리를 어떻게 했겠어요? 대학 노트 하시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칸을 써가지고 물건인 걸 여기다가 수기로 적는 거야. 그래서 팔리면 액세스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그리자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가 있어서? 컴퓨터에 통신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봐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률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원리는 예전에 한 70년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지문으로 활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더라. 그래서 괜히 거기로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4페이지 가면요. 거기 표준산업 분리에 따른 부동산업이라고 해놨죠. 이게 여러 번 시험상에서 한 3번 정도 인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은 일단 이 부동산업에 대해서요. 우리나라는 토목이라든가 또는 건설업이랑 산업군을 같이 분류해놨고요. 미국 애들은 부동산업을 금융하고 보험업이랑 같이 분류를 시킨 거예요. 산업군을 분류시킬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에 금융업이 들어가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미국에서 분류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부동산업을 우리가 분류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물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토목업이나 건설업이랑 같이 묶어서 산업군을 취급하는데 미국 애들은 금융하고 뭐하고 보험업이랑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산업에서는 금융이라는 파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중에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상에 부동산업이 있죠. 부동산업의 종류에는 금융이 들어간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금융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중개사무소에 가게 되면 중개 또는 컨설팅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셨죠? 지나가다 보면. 그렇죠? 이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컨설팅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건 없어요. 이거는 중개업자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컨설팅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컨설팅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산업군을 다 외울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정리해 드리는데 이게 2년 전에 문제로 한 번 나왔던 거예요. 그때 문제로 나왔을 때는요. 거기 뒷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25페이지에 박스에 가게 되면 하단에 맨 왼쪽에 가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중개업이 어디에 들어가요? 이 서비스업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2년 전에 여기가 개정이 한 번 됐어요. 표준산업 분류상에서. 개정이 돼서 여기 바뀐 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나온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있죠? 서비스업에 보면. 하단에. 거기 보면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이 있잖아요. 나중에 얘들에 대한 예시 있죠? 예시가 올바르게 묶인 거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틀린 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로 해서 틀리게 한 번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관련 서비스에 보면 관리업이 있고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비라고 해놨죠?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자문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자문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칸을 옆에 세 번째 칸이죠. 거기에 보면 주거용이 있고 비주거용이 있고 그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해놨죠? 거기에서 대리업이라는 게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투자 자문업이라고 있죠? 그게 신설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물어보지 않겠냐 다음 중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세부적인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바꿔주지 않겠냐고 봤는데 거꾸로 그냥 부동산 관리업에 대해서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면요. 결국 뭐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냐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알고만 들어가셔도 돼요. 그게 매년 인용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요즘 패턴이 뭐냐면 예전에는 법이 바뀌면 바로 냈어요. 법이 만약에 연초에 바뀌면 하반기 시험 볼 때는 바로 냈는데 요즘은 1년 쉬웠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1년 쉬웠다가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사업이 있죠?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거예요. 도심이 주구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6개의 법률이 3개로 통합이 됐다고요. 그래서 작년 정도에 이게 용어로 등장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작년에는 안 나오고 올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 2월 20일자로 시행되는 법률도 많이 있어요. 개정이 된 거. 그런데 우리 기본서상에서는 기본서 원고가 가서 출간이 될 때까지 내년도 개정이 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년 연초에 개정이 되는 것들은 시중에 모든 기본서들이 다 11월 12월 사이면 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개정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별도의 자료를 들여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현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현상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운동으로서의 부동산 현상이라고 해놨죠.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일련의 어떤 현상, 결과물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신촌에 가게 되면 여기는 영문으로 써도 이 대학이 나와요. 그렇죠. 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여기는 아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웨딩샷 같은 거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옛날에 경기도 고양군 소속이었어요. 여기가. 잠실일 때 아시죠. 여기는 경기도 광주군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뻗어나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어떻게 돼요. 확대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국한에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련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용, 개발, 투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현상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서에 대한 부동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현상도 지역적인 현상이라는 게 있고 개별적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근원지는 강남에 있는 특정한 동해, 특정한 아파트 단지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거기서부터 해서 강남 3구로 펼쳐지면서 그게 주변의 신도시로 영향을 주면서 그다음에 지방으로 확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발생할 조짐이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해요. 차단을 시키죠. 규제를 하죠. 그래서 수도권하고 지방과의 가격 격차가 커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래서 개별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동산은 우리가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감가라든가 아니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다 틀려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도 틀리고 수익적인 부분도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외우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현상이라는 자체만 조금 인식하시면 돼요. 나중에 도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개념하고 분류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뭐를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을 별표라는 거예요. 별표. 그렇죠. 그리고 저기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A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B형이 있잖아요. 5번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 2, 3, 4까지는 갖고 5번에서 바뀐다고요. 배열이 그러니까는 얘 6번이 5번으로 오고 여기 5번이 6번으로 가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배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같은 거예요. 배열은 그 자체가. 그래서 A형하고 B형 원래는 배열을 줄 때 이렇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문제지를 배포하면 이렇게 이렇게 줘서 대각선으로 갖게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옆으로 갖게끔 배열해 주기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같은 교실에 들어가서 덕을 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소 접수할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 뒤에 붙어서 같이 접수하려고 얘기를 쓰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흐트러트린다고요. 안에서. 컴퓨터로 돌려서 반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84, 011 그러면 그다음 좌석이 012, 2번이 앉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4012, 3호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에게 목매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시험 운예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같이 들어간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시선을 맞추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쟤나 나나 50보 100본데 걔가 나를 본다고 해서 내가 큰 특이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마킹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가서 쓸데없는 거 자꾸 하지 마시고 번호 또 계산해가지고 내가 지금 마킹한 거 봤더니 1번이 제일 적게 마킹이 돼 있네. 그럼 나머지 모르는 건 다 1번으로 마킹해야지. 그거는 틀리겠다. 이게밖에 더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자기가 마킹한 게 다 답이었을 때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나머지 답이 틀렸을 때는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한 얘기지만 계산이 안 되면 깔끔하게 나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요. 다 틀리는 것보다. 어쨌든 여기 개념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나누면 기술적 또는 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 그래서 여기는 공간, 자연, 환경, 위치. 그 다음에 자산, 자본,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 두 개는 제목만 알면 돼요. 제목만. 그럼 왜 제목만 알면 되냐면요. 위에 거 두 가지의 개념은 어느 나라에서 분리하더라도 똑같아요. 얘네는 누가 봐도 무슨 개념. 기술적이자 물리적 개념이고 얘네는 누가 봐도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개념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걸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 묶으면 지명이 나와요. 3번이라고. 경기도 1원에 가면 평천 밑에 3번이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예전에 90년대 5대 신도시 있죠. 분당, 평천, 일산 할 때 같이 만들었던 도시예요. 여기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다섯 가지가 있고 여기는 공이 있고 여기가 자가 있어요. 묶으면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가 등장해요. 공자가 바라본 경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는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작년에 올해 본 여러분의 시험의 1번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나중에 기출을 보시면 하시겠지만 기출 문제를 여전히 제목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얘는 별도로 따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개념은? 법률적 개념은. 여기를 우리가 구별할 때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8페이지에서부터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 해놨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29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하단 쪽으로 내려가면 3번의 법률적 개념이라고 있죠. 거기에 양가로 1번의 협의의 부동산이 있죠. 협의의 부동산을 보시면 보통 민법상에서 정의한 개념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게 우리 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모든 나라에서 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우리 민법에서만. 그러면 협의의 우리가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뭐를 나타내요? 정착물을 나타낼 때 여기서 이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가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된 거로 간주된 애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만 이걸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미법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뭐겠어요?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해요. 별도의 등기 해야 하네. 별도의 등기 한다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미법상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은 한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느냐를 별도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3년 전에 또 출제를 했던 거고.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틀린 거 고르라고 한 다음에 토지 및 정착물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은 없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독립된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그냥 출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출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만 알면 되고요? 종류만 알면 되고. 여기에서는 법률적 개념은 별도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의의 부동산 중에서는 얘를 물어볼 때 출제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지문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있죠. 어떤 애들이 있는지 정도로 구결할 수 있으면 되죠. 일단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 건물.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보게 되면요. 얘는 그래서 거기 30페이지의 정착물에 보면 거기 상단박스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해가지고 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일일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또 들으셔야 돼요. 민법도 듣고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률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 번 정도 접하시고 나면 이거를 읽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거기 31페이지 가시면 맨 상단에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이라는 것 있죠. 거기서 보면 정착물, 픽셔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영미법상에서는 건물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안 보는 거예요. 건물은 토지에 속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체로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죠. 얘는 별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정착물,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걔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상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기업자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장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기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정원수가 수령이 한 30년 이상이 된 정원수가 쫙 갖고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의 하나의 어떤 뭐가 되겠어요? 랜드마크처럼 아주 괜찮은 거예요. 외관에서 보게 되면 숲에 둘러싸여 있는 집 같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세가 한 5억 정도 되는데 어떤 양반이 이게 너무 탐이 나가지고 5천만 원을 더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이사를 딱 들어가려고 봤더니 전주인이 수목원 다 뽑아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도자는 나는 집을 팔았지 얘들을 판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매수자는 나는 이거 보고 샀지 이거 때문에 5천 원을 더 주고 샀는데 그거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결국은 중간에 누가? 중개업자가 끼어서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명확하게 규명을 안 해가지고 이거를 계약서상의 명시라도 있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고 별도의 가치를 더 높여서 받거나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관계의 기본적인 지식은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단독으로 나온 적은 한 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문으로는 쓸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이라는 거는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얘가 이동해가지고 주택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뀐 애들을 얘기를 해요. 일단 기본적인 성격이 거기 보면 의의에 나와 있죠. 정착물이란 원래 분리된 동산이나 부동산에 부착되거나 연결됨으로써 정착물이 된 물건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욕실에 있는 욕조예요. 욕조만 뜯어내가지고요. 걔가 건축재료산가라든가 인테리어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을 때는 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걔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집 욕실에 딱 부착이 되는 순간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택 매매할 때 욕조만 뜯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영미법상에서는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물 자체는 그냥 토지하고 일체가 된 거로 취급하는데 건물에 부착되는 여러 가지 설비 있죠? 얘는 거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 중기업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변호사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직접 거래는 거의 없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중기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서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장이 많은 거예요. 걔네는 뭐든 얻으냐면 우리나라는 거래하고 이사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는 이사를 집 팔고 이사 가더라도 만약에 걔네는 목조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갈가먹은 흰 개미 있죠. 걔가 3년 내에 출연했을 때야 2년 내에 출연했을 때 1년 내에 출연했을 때 걔네를 퇴치하게 해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몇 프로씩 하기로 한다는 것도 다 명시해 놓은다고요. 그게 안 그러면 뭐가 붙어요? 소송이 붙는 거죠. 간단하게.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파트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2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광해 부동산이라고 해놨죠. 그러면 광해 부동산이라는 것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가 합친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 여기 앞에 이렇게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특수한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요. 여기 있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 및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를 물어보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죠. 광해에서는. 협의에서는 독립된 거. 광해에서는 준부동산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때는 포인트를 잘 두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용이 조금 더 간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임무 이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정리가 돼요. 그럼 얘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쓰는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를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얘네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감정평가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이 뭐예요? 거래사례하고 비교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치를 구하려고 하면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이에요. 건설기계는 포크레인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거 있을 때 이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수 있는 애는 누가 되겠어요? 네 가지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네 가지가 있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이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중에 뭐가 되겠다? 상식적으로. 얘 밖에 없는 거예요. 얘 밖에.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 방법을 못 쓰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공기가 중고로 나왔어요. 그 얼마겠어요 시세가. 중고로 나와도 몇백억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박이 중고로 나왔을 때 우리 중에 주변에 선박 산 사람이 있나요? 주변에 포크레인, 출퇴근용으로 포크레인 갖고 다닌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만 이걸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에 틀린 거 고르라고 한 다음에 건설기계를 이 방법으로 구한다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거잖아요. 간평문제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는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처음에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시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정도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분명히 선생이 뭐는 가르쳐드린다는 거예요. 요령은 가르쳐드린다는 거예요. 구별이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애들은 쉽게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쉽게 가고 조금 시간이 걸려서 정리해야 될 것 같으면 조금은 시차를 두고 우리가 조금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의 강의 듣고 이걸 100%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내년 한 10월쯤에 만나서 간략하게 한 열흘간의 착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죠? 복습도 좀 하시고 집에 가셔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깥 양반의 외조도 좀 필요해요. 외조도. 시험이 임박할 때 특히 막바지에 들어갈 때는 정리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양반이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준다든가 뭐 이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맘때 이 시간에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집에서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눈빛으로 제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3페이지 쪽에 가시게 되면 중간에 어허권 밑으로 가면 2번의 동그라미 2번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은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 되더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기초해서 출제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박스에 가면 복합개념, 복합부동산,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복합이 들어가는 애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복합부동산이라고 해놨죠. 그 복합부동산의 표현이 뭐냐면 그게 건부지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일본 시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상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으면 건물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건부지라고 해요. 건부지. 일본식 용어예요. 일본식. 그거를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조금 아까 배우셨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얘네를 우리가 대상으로 거래할 때는 따로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때는 일체로 취급을 해준다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부동산을 뭐라고 그런다? 그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부동산. 그리고 복합건물은 주상복합 아시죠?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그걸 우리가 복합건물이라고 해요. 초기에 선생들이 문제를 줄 때 틀리기 쉽게끔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글자만 따갖고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뭐가 있어요?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류에 대한 관계를 보시게 되면 얘도 크게 나누면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가 무슨 분류? 토지의 분류. 두 번째가 주택의 분류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토지의 분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주택의 분류를 출제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택의 분류는 일정한 텀을 두고 나와요. 일정한 텀을 두고 매년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은 주택하고 토지가 있으면 뭐가 더 중심이 되더라. 토지가 더 중심이 돼요. 그런데 토지의 분류를 하게 되면 법령에 의해서 거기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그걸 줄여서 국회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안에 가게 되면 용도 지역을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업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해놨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다만 그때 틀리게 나온 게 뭐냐면 우리가 도시 지역 안에 가게 되면 주상공록이라고 해요.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주상공록인데 녹지를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바꿔서 거기 포함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국회법상에 쓸 때 용도 지역, 지구제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는 나중에 공법을 배우실 때 정리는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학교론에 인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그쪽에서 조금은 배워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왜 저희가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냐면요. 이게 그쪽에서 배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내용이 간결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35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2번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의 의거에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지목이 있죠?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을 부여할 때 그게 몇 개의 지목이 있냐면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정리하시냐면 공시법에서 부동산 공시법에서 이 28개의 지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요. 여기를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가끔 인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배우시다 보면 제목만 보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1번이 전으로 되어 있죠. 박스에. 전이 받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이 다비죠. 이거는 논으로 쓰이는 땅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수원이 있고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것들은 제목만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제목을 봐서 바로 구별이 조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7페이지 있죠? 조금 넘어가시면 박스 안에 거기 18번에 가게 되면 국어 있죠? 국어. 그다음에 19번에 가면 유지 있죠? 국어하고 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제목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당연히 나온 거예요. 바꿔서. 국어하고 유지하고 바꿔서. 국어라는 것은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도랑이 있죠? 그거를 국어라고 얘기하고요. 유지라는 것은 저수지 같이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을 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입문 과정에서는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되면 여기에서 여기가 매년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흐름상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야 그러면 이거 28개를 언제 다 외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공시법 시간대에 이걸 이미 외우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시법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외울 수 있게끔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지뢰에 겁을 먹거나 하실 필요는 이때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39페이지 가면요. 거기 양가로 3번에 토지활동상의 분류라고 해놨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별표 하나 하시면 돼요. 일단. 3번 정도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3시간? 1시니까 3시간 수업했고 어저께 미실 끝났어요. 15분. 우린 깔끔하게 끝내드립니다. 그래서 3교시. 이게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한 3교시 수업해드리는 거고 원래 부동산학교로는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끝나요. 그러나 아마 민법이라든가 공법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평상시 점심 드시는 시간이 한 12시, 1시 뭐 이런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 그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습관이 달라지면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도 입에 뭘 넣어줘야 지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밑에서 꺼내가지고 선생이 돌아설 때 입에 넣고 이건 불상산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드시면서 수업을 들어도 돼요. 단, 냄새 나는 것만 피하고. 그렇죠? 그 양반만 갖고 와가지고 예전에 드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디서 프라이드 치킨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뜯어먹으면서 가면 옆에 사람이 쓰러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간략하게 과일이나 떡이나 냄새 안 나는 것 있죠? 약간의 허기를 메꿀 수 있으면.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 종료해드리고 오늘 배운 것 있죠? 배운 것 중에서 용어상에서는 최유형이라는 용어를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점핑해가지고 나와서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어요. 기술적 개념이 몇 가지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술적 개념이. 참고로 학계론에서는요. 선생이 물어봐요. 몇 가지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단은 네 가지라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몇 가지라고? 네 가지라고. 네 가지로 얘기하면 거의 80% 이상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네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선생이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다섯 가지라고 얘기하면 거의 95%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몇 가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많아요. 그렇죠? 기술적 개념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공간, 자연, 환경, 위치에서 네 가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런데 선생이 표정이 반화가 없으면 그렇죠. 다섯 가지.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제 그래서 다섯 가지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 및 정착물. 정착물 중에 보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있어요. 일단은 다 생각이 안 나면 건물부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씩 붙여가면 되는 거예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주은 또는 의제 부동산. 의제 부동산은 말 그대로 특수한 동산인 거예요. 부동산의 주은에서 취급해서 담보부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재단을 결성해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쭉 들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요중에 포인트 되는 것만 이렇게 탁탁탁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찼려고 하면 앞뒤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도전을 하신 거니까 좋은 결과를 갖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인원이 전원 합격을 했다고 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게 전혀 없다고요. 이 중에 혹시 누가 하나라도 안 되면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난 다 되는데 나 혼자만 안 되면 여기서 쇼핑하러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그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